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틴더 19만 7천명 1위를 차지한 틴더는 2012년 서비스를 게시한 미국의 소셜 앱으로 데이팅 앱 부문에서 군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데이팅 앱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은근히 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있더라구요 근데 좀 약간 무섭고 범죄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맞아 뭔가 못 믿어요 틴더는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네요 오늘은 국내 데이팅 앱 인기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